어? 형! 이거 무슨 장소야? 뭐야? 못 열어봐. 이거 뭐야? 우리도 그냥 죽는 건 없지. 어? 미션 준다! 얼른 옴길 해수욕장으로 이동해. 다음 미션에 꼭 성공하실 바라네. 아니 그런 약한 얘기 하지 마요 여러분. 너 왜 이렇게 악해졌니? 어? 그 쓸데없는 얘기 좀 치고 치고. 치고 치라고! 왜 이렇게 약해서 빠지는 거야. 형아 우리 150개는 했다니까. 여기서 50개 주면 어떻게. 야 너 그런 거 잘하잖아. 계란도 20개 중에 하나 바로 찾았잖아. 그치? 아 정말. 아 넌 센스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같이 하는 게임 같아. 봐봐요. 형아 빨리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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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야. 어 야. 될 거 없다. 네? 올해 사장에 묻혀있는 같이 할 수 있는 번호를 찾아라. 한 가지 팁. 댄스봉에 있는 형사들은 음악에 나오면 무조건 춤 성령에 빠지게 될 테니 그 시간을 잘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형 큰일 났다. 아 저 아니야. 형 그럼 차에서. 아 그럼 나 혼자 그걸 언제 다 찾아야겠어. 야 너 혼자 있다가. 형 그러면 춤 나오면 무조건 뛰어나와요. 어 이거 뭐야.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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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방수야. 방수야 빨리 찾아오. 방수 화이팅. 내려 내려. 안 돼 못 내려. 와. 아 나 늘 화가 나 있어요 그렇게. 아 범인을 잡으자. 이렇게 좀 위협감 있게. 뭐야. 팀 본부의 투부 10개를 먼저 갖다줘야 팀이 몽타주 확대. 음악이나 모든 동작을 멈추고 무조건 춤을 추야만 안 돼. 팀 본부의 투부 10개를 먼저 가져다줘야. 아니 진영의 제대로 된 추부의 10개를. 우리 진영 우리 진영 우리 진영. 우리 진영 우리 진영. 우리 진영 우리 진영. 주부 10개 추부 10개. 주부 10개 추부 10개. 주부 10개 추부 10개. 어? 뭐야. 주요야. 우리도 저거 있을텐데. 우리도 저거 있을텐데. 우리도 저거 있을텐데. 저걸로 그런거야. 왕수야 땅에서 찾아. 왕수야 찾아. 아 어디 있는거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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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진영. 형수일지는 몰랐습니다. 정말. 지효야. 오빠 빨리 껴요 빨리 껴요. 오빠 이거 빨리. 야 지효야 저거 갖고 와야 돼. 빨리 빨리. 오케이. 지효야. 우리 이거 없어요? 어? 저기 있다. 어?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찾았다. 이거 뭐야. 너 불쌤 불쌤. 찾았다. 왕수야. 찾았다. 왕수 화이팅. 찾았다. 뭐야. 뭘 찾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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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아 진짜 엄마가 지금. 예! 예! 야! 예! 야! 못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5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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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떻게 된 거야 야 어떻게 된 거야 야 나 뭔지 모르겠어 빨리 문 닫아